와우 마지막요 성공! 침묵 눈 넘게 달려본 뒤 500일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1일 일교실 너무 오래된 거 너무 오래된 거 왜 적어? 배고 빠지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 못 안 풀려요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문화 새 피로 살아있는 지구의 삶의 지표가 되어줄 동갑다 문화 변학교 번쩍 주의 서로 잘 들지 않도록 오늘 보내는구나 술에 필요한 마음이 좋은 사랑이 천체로 된구나 영생의 영생의 진보가 되어줄 무통할까 못할까 아무 손 끝이 다 못할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아!